아직도 지구가 우릴 받아줄 마음이 없는 거야? 눈만 돌리면 머랄뿐인데 여기서 누가 살 수 있겠냐? 그렇지만 방공호의 상황이 좋지 않은걸? 그럼 뭐 거기서 다 죽어야지 별 수 있냐? 2023년... 이게 다 마른 거야? 이게 감흥이구나. 세상이 끝나면 이렇게 고요하겠죠? 당장 어떻게든 했었어야지! 그냥 시간이나 질질 끌고 말이야! 쟤 나는 평등하게 오지 않아. 인간은 아직 여기 오면 안 돼? 영원히 못 올 수도 있을 거야. 너무 잘 아시고, 너무 잘 아쉬웠되서